야 이거 아니 이거는 진짜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본인 입으로 하세요 그럼 저 도다리 입으로 해드릴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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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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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렇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마지막 콘서트 자 이승철은 라이브의 황제다 자 이승철은 라이브의 황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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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야 디미 형 글비 먹는구나 맨날 이미 한숨만 먹다가 에헤 엄마 글비 먹어요 아니 저 우리 저 황각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뭐 말이 필요없죠 당연히 그 오디션 프로에 나가면서 진짜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이 프로에서 이렇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아직도 떨리고 신기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막말한게 아닌가 싶어서 보면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틀렸어요 아니 저 저 우리 저 같은 멤버시니까 네 공연하다가 간혹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실수 많이 하시죠 아 그래요? 어떠세요? 황제인 황제지만 네 가사도 틀리실 때도 있고 뭐 이런거 뭐 그런거는 뭐 다른 가수분들도 봐 맞아요 노래할 때 온적도 있던거죠? 네 아 예 그 컨서트가 다 끝나고서 이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연습했던게 생각나는건지 아니면 옛날에 그 여자가 생각나는건지 넌 넌 정말 넌 진짜 캐스팅 죽인다고 레이름이 아주 황제가 한번 대접해 보세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또 황제도 너무 많고요. 요새는 황제 인플렛이 됐네. 미사리 황제도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브 황제라는 만약에 그런 소식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달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무대 그 무대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공연을 라이브 음반에서 말고 라이브에서 들려주는 음악적 편곡과 역량이 어떤 것이냐. 관객을 좌지우지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라이브 황제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좀 아까부터 우리 사모님께서 와서 이렇게 좀 쭉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올라오시면 안 돼요? 잠깐 좀 마지막으로. 올라오세요. 잠깐 위로 좀 모셔볼까요? 정말 아까 얘기했죠. 장가를 참 잘 갔다 하는 간에 이런 얘기들을 다들 또 불을 키고 인정을 하셨어요. 주변 지인분들이. 어떻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집을 잘 갔다. 정말 장가가 잘 됐다. 아니 그 아까도 저 질문을 박명수 씨가 해서 이승찬 씨가 깜짝 좀 말하셨는데. 저희는 제가 형수님 앞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직접 오셨으니까. 잠깐만요. 한번 궁금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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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이 질문은 이제 형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직접 하세요. 간접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형님이 돈 보고 기울 것 같은 얘긴 있던데. 아 그냥 저거 отсюда. 아니 저기를 보고 질문하세요. 직접 하시지. 네, 오래오르세요 제가 한 얘기하시는거예요 네, 여쭙' 런지 오래됐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아무것도 안하고 정말 내조만 하시는거예요? 그냥 애만 키우죠 오늘 스타를 부탁하니까 대표로, 모든 분들이 대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네, 저희 원희 아빠는 옆에서 보면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래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승철 씨 마지막으로 좀 소감을 좀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굉장히 두려움에 이 녹화장을 왔는데요. 굉장히 개운한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던 저는 그저 묵묵히 좋은 노래를 발표해서 들려드린 것만이 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퓨터께서 오늘 저희가 다 같이 크게 한 번 외치고 오늘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숨소리를 분당해! 원장! 그렇게 기적을 노래했네 세상에 맞서 일어나 저 세상에 너를 크게 외쳐 절망 속에서 일어나 내 부활은 이제 시작됐네 너무 많은 오빠 누가 또 누가 또 빠져들었나 상처가 될 테니 착각하지 마 누가 또 누가 또 빠져들었나 그저 그냥 넌 나는 오빠 주변엔 항상 많은 오빠 그 많은 달은 나는 오빠들과는 나는 대화조차 늘 다르다는 것을 몰라 애교 섞인 목소리 톤 하트 가득한 이모스틱 콩 그녀의 수많은 인맥관리 속에 여전히 살아남은 관심일촌 우리 사이는 특별해 다들보다 스페셜해 확신을 가지고 난 고백 저의 주인공을 가지고 난